알 수 없는 것은 의료사태입니다. 자 이 군의관 후보가 급락을 하네요. 87%가 줄어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부터 몇 주 전에 제가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의료계에 몸을 담은 지가 50년째입니다. 네. 지금은 응급실 위기 중환자실 위기 이런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의과대학 교육 붕괴 군의료체계 붕괴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드신 의사분께서 글을 보낸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소개했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전공의들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전공의가 격감하게 되면 군의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군의관 여러분들 38교를 하는 것도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사회가 일반 병에 대해서 18개월까지 줄였는데 의과대학생들하고 여러분들 전공의들에게 38개월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태까지는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전공의가 줄어들게 되면 군의관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저런 군의관들이 1300명 내외가 공급이 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군의로체계에서 1300명 내외 정도의 군의관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184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184명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50년 동안 의료계에 종사했던 그 의사선생의 이런 경고가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내년 되면 군의로체계의 붕괴와 의과대학 교육의 붕괴가 뒤를 이열 겁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의무사관후보생 184명분 87% 극감 군의로공백불가피 지금은 이미 이렇게 군의관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괜찮은데 날이 갈수록 이런들 백몇 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군의로체계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후보생 군의관 복무 시작하는 4, 5년 뒤에 위기가 발생한다. 의정갈등으로 군의로체계까지 흔들리고 있다.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끝감하면서 군의로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대다수가 인턴 근무를 포기하면서 이제 인턴이 되면 인턴을 근무하면 그때 각서를 작성하는 모양입니다. 그때 인턴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야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는 모양입니다. 인턴을 들어가는 데는 법을 바꾸고 3년을 인턴을 시키든지 그렇게 또 법을 바꾸려고 하겠죠. 이렇게 입영영 기자가 수련기간에 인턴으로 취직하면 그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면 반드시 군의관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8년 8개월 근무해야 되는 겁니다. 한 해 약 1,100에서 1,200명의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과전 도중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의무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시죠. 보시게 되면 최근 5년간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현황이 지금 2024년에 184명이고 최근 5년간 수련 중단 전공의 현황 그렇게 매년 여러분들 수련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꽤 있네요. 300명 내외입니다. 2023년은 300명이 수련을 포기했는데 퇴직이 53명 레지던트 미성급자가 전공의 미성급자가 234명 인턴을 마치고 아마 수련 중단을 하거나 301명까지 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련 중단이 2909명이고 그다음에 레지던트 미성급자가 243명이니까 3152명이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사유와 어떻든 간에 보시면 184명밖에 없는 겁니다. 의무사관후보생이. 이제 인터넷 레지던트 미성급자까지 합치면 총 3152명인데 이들은 규정상 내년 3월 입대해야 되고 가만 보시죠. 올해 수련 중단 전공의는 2909명 인터넷 레지던트 미성급자가 243명 3152명이 한꺼번에 군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규정상 내년 3월에 입대해야 되고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자가 수련을 중단하게 되면 가까운 입영기일 내에 입대가 원칙이다. 입대를 여러분들 군의관으로 가지는 않겠죠. 일반 병으로 가겠죠. 의무사관후보생. 모르겠네요.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자 사인을 하고 나면 병으로 갈 수 없고 그냥 반드시 군의관으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내일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숫자가 184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천 명 정도의 풀이 있는 거죠. 군의관들이. 그렇지만 이제 4년 5년 지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항상 세상이 참 이렇게 맞물려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무리하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다 발생해서 이렇게 그냥 다 땜방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정책 추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자 이제 이 근보제정. 다 돈이지 않습니까? 돈인데 이 근보제정이 어마어마하게